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여러분 이거 그냥 한 번 더 있어, 기다려 봐 5, 6, 4, 8 나와라 나와라 이거 껴봐야 되는 거 아니죠? 껴봐야 돼요? 진짜로? 마우스 픽스 끼라고 여기서 지금? 마우스 픽스하고 이해 한번 보여줘야 돼요? 그것도 웃기잖아, 끼고 말해요? 미쳐버린다 얘들아, 왜? 야, 내가 끄는 거야 미쳐버린다 이거 어떻게 끼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어, 설명서가 안 나와있어 그냥 껴요, 이렇게? 끼지 마요 아, 오케이, 이건 안 껴, 이건 위생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아무튼 이런 쓸데없는 걸 받았다 아니, 좋은 걸 받았다 그렇습니다, 마우스 픽스, 이렇게 LED 마우스 픽스 받았고요 이거 사실, 이건 좀 기대돼요 잘 근데 이걸 내가 숙소 화장실에 넣잖아 다 같이 쓰는 거 아니야? 그건 남이 비벼던 발? 아, 남은 아니지 물론 우리 ATG는 힘들지만 다른 사람이 비벼던 거기다 놔서 비빌 수 있는 거잖아 블랙팬서? 이건 좋아 보이는데, 나 이거 갖고 싶었어 사실 발 샴푸는 없어요? 발 샴푸는 없어? 우와, 나 이거 갖고 싶었어 우와, 이거 봐 이렇게 비비는 거야, 여러분들 근데 밑에 빨판이 있어서 이렇게 고용시킨 다음에 이거를 고용시킨 다음에 이렇게 발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또 발 청결까지도 또 신경 써주시는 우리 KQ지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걸 이제 다른 멤버들도 같이 비빌 거라고 생각하니까 살짝 좀 걱정되긴 하는데 이거 최산 정윤혹, 최종원은 무조건 쓰거든요, 같이 이런 선물도 받았다 이런 선물도 받았다 어, 이거 다 쓰러져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 이 겨울에 특히 이제 쑥냄증 있으신 분들은 이거 카페 꼭 들고 다니셔요, 이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크니까 아, 됐다 다음은 뭘까요? 아, 스티로폼인데? 아, 스티로폼인데? 뭐, 뭐야? 뭐야? 기사 펜폴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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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강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검도 있어? 어머 이렇게 꽂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대네요 이렇게 꽂아서 우와 우와 검은 어디에 넣는 걸까? 검은 이렇게 받쳐주는 건가? 오오, 그럼 펜은 어디에 넣죠? 펜에 걸칠 때는 걸 빼고 뭐야 그게? 놓고 펜 넣어 줄게. 괜찮은데? 멋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칼보다 펜이 더 중요한 게 뭐잖아. 전쟁 나가는데. 제가 애써서 공감을 좀 달려야 돼요. 사녀 쓰면 국룡. 우와 낭만이다. 우와 낭만. 아 그러시나 기자들이요. 친구 사랑. 신비한! 막 이러면서 했겠지 또. 최단 이거 갖고 싶을 거 같은데? 카톡을 한 번 버려볼까? 최단 이거 되게 갖고 싶을 거 같은데? 엄마한테 카톡 왔네요. 아들 나도 한 입만. 사장님한테 영상통화 한 번 걸어볼게요. 안 반겨. 뭐 방송을 보고 있다면 보고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기사 펜. 기사 펜. 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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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ㄹっていう ㄷㄷㄷ. 아 귀여우라고 이렇게 difficult네요 여기다가. 와.. 기계를 치네 고기 친구 텃밭.. 텃밭 세트 너무 잔인하다 고기 친구라고 하면.. 여보세요? 저희 재고 데이트 같은데 재고 전화 걸신 거 왔어 안 돼? 아니 얘들아 이거 봤어? 이거 기자 팬 그거 홀더? 너 봐 내 거 방송 봐봐 어? 뭐야 이거? 신기하지? 어? 뭐야 이거? 신기하지? 어? 뭐야 눈이야? 기사 팬 홀더래 이거.. 패드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건도를 올릴 수 있어 신기하지 얘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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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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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장난이 아니야 하.. 하.. 마지막 선물 빠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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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미니 사이즈밖에 안 들어가나봐요 사실 제가 미니 사탕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아닌가? 사탕 유튜브 그냥 지난 거 아니겠죠? 아니죠, 아니요, 이렇게 이렇게 편퇴할 거 같은데? 네? 아이스, 그럼 내가 이거 마무리를 애초에 오늘 방송 마무리를 이걸로 할게요 정면 시켜봅시다 갖다 놓은 다음에 애교하면 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다 이렇게 비스무리한 거부 불가예요? 제가 무조건 이거 하는 거예요? 아, 진짜로? 알았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I love you 얘네는 불이 개 탄다면서 내 방송을 계속 보고 있네 애교하면 그럼 이걸로 애교할게요 이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I love you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사탕이 나왔을 때 이게 이렇게 빠는 소리가 깊어요 여러분 이렇게 빠는 소리가 깊어요 갈게요 다시 할게요 한 번 다시 할게요 리치가 이거 그냥 갈게요 아 다시 할게요 아 다시 할게요 아 됐죠? 됐죠? 제가 이거 선물을 처음 얻어보네요 그러면 제가 다음을 좋아하는 이 파란색깔을 다 빼놓고 파란색깔만 그러면 제가 다음을 좋아하는 이 파란색깔을 다 빼놓고 파란색깔만 하고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하는 건가요? 내년에도 하는 건가요? 내년에도 안 돼요? 몰라요? 근데 결국 결국 제일 첫 번째 생일 파티를 하는 게 유노잖아요 그 연도에 새로운 연도에 유노가 어떻게 하는지 참 중요하겠네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매는 거 밸링을 춘다든지 제가 이제 뒤에 싸우면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핑크부터 뽑을게요 셋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뭐야 다음 빨간색 파도 위, 어디쯤인가? 파도 위, 어디쯤인가? 함께 하고 있어요 저건 또 장르 네모나인데? 축하합니다! 여상선물 당첨 조작이에요? 조작인가요? 여상이 아닌 홍준이라고요? 여긴 여상이 써도 있는데요? 홍준이만 남았어, 홍준이만 남았어 오케이, 홍준이 걸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멤버가 중요한 선물 홍준이 형은 되게 슬픔 선물 안 했을 것 같은데? 기재되는데? 홍준아 전화를 해 한 번 더 종호 돋풀게요? 종호 돋풀게요? 홍준이 안 간다, 이따 숙소 가서 전화해야겠다 다음 다음 마지막 어쩐지 잘 보이더라 어쩐지 잘 보이더라 장면 센서가 기가 막히신 것 같아요 일단 어쩐지 잘 보이더라부터 짤게요 어디 가야 Beat 이게 뭐지? 잤 잤 이들 이런건aren 피워진 분들이 있겠지 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손톱깎이랑 발톱깎이인데요 이렇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 잠깐 이걸 열었다가 뒤집고 이렇게 손톱을 대면 잘 보입니다 살이 나갈 일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돋보기가 앞에 달려있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피도 크고 아무튼 다음은 이게 뭐였더라 밝고 자신있게 오케이 마스크? 마스크는 뭐야? 궁금하다 아 뚫려있는 거구나 근데 이거 유아용 아니야? 라지이구나 내가 껴보고 싶었어 어때요? 보여요? 사랑해 사랑해 오 이건 괜찮은데요? 이건 방송할 때 좋을 것 같은데? 그쵸? 방송용 마스크네 근데 왜 똥통 마스크야? 다 입어야 되죠 다 입어야 되죠 다음은 이거 마지막 파도 위 어디쯤인가 이거 작명 다 정하시느라 고생 좀 하시겠어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나침반이죠? 네 나침반입니다 파도 위 어디쯤인가 나침반을 켜라 라는 그런 뜻깊은 언박싱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종로 도플게머 종로 도플게머 종로 도플게머 이거 참 너무 커요 칼 좀 주시겠어요 잘 모른다 두툼 오 안에 인형이 된 것 같은데? 트윙 된 것 같아요 오 귀여운 거 있을까요? 우와 도마 머리 이렇게 작다고? 하하 하하 귀여운데요 얘는? 좋은데? 얘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아 잠시만요 좋은데요 얘? 귀여워 정모 귀여워 이렇게 우와 누가 되게 크게 묻으시네요 정모는 그냥 놔두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뱀망의 홍중이 형 생명을 잊어 홀로로 이지 템션 케이스 박그레 쓰여있네요 3장 2장부터 쓰라고 오른손으로 3장 2장부터 쓰라고 이렇게 됐는데? 네 이건 이제 우리 경민이도 안 쓸 것 같아요 네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런 걸 써오라고 할 것 같아요 경민이도 잘 쓰겠습니다 그래서 또 반복은 숫자금 부하라고 또 1, 2, 3, 4, 5, 6, 8, 9, 10 또 써있네요 이렇게 아 넌 또 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경이 생일 축하합니다 원상아 원상아 예 어차피 지금 제가 숙소관 만나거든요 제가 옆에서 게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나머지 남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저는 홍중이 형 이런 선물을 되게 실용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실용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할 줄 몰랐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흠 잠깐만요 저 이거 이거 쉽게 해줘 이거 좀 라이브 좀 쉽게 여러분 여상이랑 홍중이 형이 제일 그래도 잘 정상적으로 축하를 해줬네요 그렇습니다 댓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폰케이스를 사용하고 있나요? 아 이거 애플 정품 폰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올려드렸던 그 케이스티파이 케이스 아직 잘 있으니까요 번갈아가면서 끌게요 여러분들 우영아, 내가 그것을 일반 가방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어우 그럼요 사용만 해주시면 감사하죠 아 그 투어 갔을 때 그 일화을 한 말씀드렸죠 저희가 뭐에 빠졌냐면 그 옛날 밈중에 빠바바바 New York 하면서 그 노래랑 그 뉴욕 풍경이 이렇게 나오고 어떤 대한민국 남성분이 본인 집에서 베란다 문을 이렇게 열면서 경기도 구리 하면서 이렇게 본인 집 앞을 이렇게 비추시는 게 웃겼는데 또 바라바라바라라 경기도 구리 앞에 물건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줌을 땡겨보니까 저거 뭐야? 예초기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유행이 왔고 저희끼리 뉴욕에 있으면서 계속 그걸 따라했습니다 경기도 구리 이거를 따라 했었습니다 치즈케이크가 여전히 가장 좋아하는 맛... 케이크 맛... 저 아직도 케이크는 치즈케이크를 좋아합니다 새롭게 피어싱 할 예정이 있나요? 아니요... 이제 맥시멈인 것 같아요 없습니다 빨간 머리가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빨간 머리 이제 한동안 보실 수 없을 거니까요 컴백이 끝나면 한동안 보실 수 없으니깐요 많이 봐주시고 저는 다시 공정머리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잠깐만 컴백 스포일러 안 돼요 여러분 어차피 곧 앨범 나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영화 하나 다음 주에 일산 산업 갔다가 닭갈비 먹으러 갈게요 어우 좋네 쇼챔... 아니 쇼챔 방송국 일산 MBC랑 닭갈비집이랑 거의 살짝 조금 있긴 하지만 먹으시면 좋을 거예요 연말 무대 준비하는 거 안 힘들어? 항상 응원해 라고 달려 달아주셨는데 재밌습니다 연말 무대 우리 우영이 수정증이 있어? 아니요 저 수정증은 없는데 저는 진짜 이번 년도에 딱 느꼈어요 겨울이 너무 싫습니다 우영아 요즘 드라마 뭔가 드라마를 안 봐요 볼 시간도 없고 원래 드라마를 잘 안 봐가지고 근데 미국에 있을 때 심심해가지고 이제 호텔 안에서 그 사이코지만 괜찮아 그걸 봤었습니다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사랑한다고! 그거 봤었습니다 우영이 위에서 카메라 사야겠네 아니요 이거 카메라 가방 때문에 카메라를 사시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같으니까 일반 가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사인이 안 보였어요 제가 나중에 사인을 제대로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야 할 거 같아요 두꺼운 펜이 없어가지고 두꺼운 펜이 있으면 월드컵 봤죠 왕관다 해달라고요? 안돼요 제가 진짜 잘하게 하는데 아 오케이 기록장! 기록장 하는 게 또 여러분 있잖아요 저희가 한번 그러고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두쿨이 제가 꾸미는 거를 진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잘 못해서 잘 못해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데뷔를 하고 활동을 하면서 되게 조금 조금 늘었어요. 이걸 아 여기 붙여서 꾸미는 거구나? 그럼 테이프는? 뚜덕! 스티커! 아니 이게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멤버들은 바로 센스있게 스티커를 고정을 시켰는데 저는 센스가 없어서 고정을 시킨다는 생각을 못했네요. 경우도 꾸미! 나는 이거 곰돌인가 고양인가? 고양이인가? 오케이! 가보시죠! 이게 사진이 살짝 흔들렸거든요. 근데 약간 흔들린 맛이 있는 거 뭔지 아시죠? 왜요? 왜요? 잠깐만 W 원래 이런 거 막 붙여야 약간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핀셋 이런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번만 이렇게. 원래 O O Y 자리가 없을 거 같긴 한데 O U N G 붙여서 이름을 표시해주고 이 깜장 고양이가 있어서 깜장 고양이가 있어서 깜장 고양이를 붙여주고 아 아 오 이거 모자가 있다. 모자를 이렇게 씌워주고 이렇게 씌워주고 형! 예? 나 형 거 형이 준 선물 잘 받았어. 무슨 선물? 그 오른손 오른손용 세 살 이상부터 쓰는 뽀로로 급식 그거. 아 내가 내가 보고 내가 하는 거다. 어. 우리 경민이가 저도 경민이도 안 쓸 거 같은데? 뭐? 경민이한테 줘도 경민이가 무슨 이런 걸 쓰냐고 안 쓸 거 같은데? 너가 각각 좀 잘하는데? 나 각각 잘하는데? 형 형 아직 하고 있지 방송 아 아 뭐라고? 방송 아직 하고 있지 하고 있다고? 어 손가락이 겨우 들어가요. 젓가락이. 손가락이 안 들어가? 겨우 들어가 겨우 겨우 들어가? 응 그거 어떡하냐? 그거 어떡하냐? 내가 잘 해볼게 좋은 선물 고마워 그걸 밥 먹으라고 가야는 건데? 아 진짜? 응 어떻게든 먹겠지 배고프면 어떻게든 먹어 이쑤시개처럼 찍어 먹어 어 알았어 젓가락을 이쑤시개처럼 쓰라고? 알았어 고마워 다 보내고 어 에이 응 됐고 여기다가 날짜를 적나요? 대부분? 펀 펀 이라고 지금 날짜가 11월 26일은 아니지만 2022년 12월 23일 3일 약간 흔들리는 김성 이렇게 약간 좀 느낌 있게 나왔다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런 꾸미기를 잘 못해요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꽂아볼게요 제가 맨 앞으로 왔습니다 뒤로 넣어야 돼요? 뒤로 넣어야 돼요? 이거 다 뽑아야 돼요 얘길 들어 아 많이 따 아 많이 따 아니야 하나씩 넣으면 되지 우영 홍중 쪼옹 얘는 또 반대로 했어 크아 역시 우리 민기는 반대로 으잉? 아 아 바보다 내가 바보다 내가 바보다 이렇게 반대로 넣고 넣고 윤 성 여성이 성화 유노 이렇게 해서 저희 8방 모두에 꾸미기가 완료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또 내일 가요대전 무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직접 와서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제발 감기 안 걸리게 따뜻하게 이렇게 핫팩 4개씩 이렇게 들고 오셨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건 하면 하는 자주 했던 건데 핫팩을 바지 주말에 넣잖아요 그러는 게 그때 당시 추우니까 잘 못 느껴요 여기 화상을 입는 건지 그래서 이걸 조심하셨대요 저희가 항상 뮤비 때 핫팩을 주말에 넣고 찍는데 씻을 때 샤워할 때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밭지를 벗고 이렇게 샤워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국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아프진 않고 그냥 자국만 다 있어요 이렇게 딱 핫만 그대로 이건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핫팩 꽂아 놓으시고 내일 직접 오지진 못하더라도 TV로 지켜봐 주신 에이티니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아마 내일 멋있을 거예요 멋있을 거고 스폰은 어차피 내일이니까 내일이니까 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무대 볼 수 있으니까 사실 제 생일 전날이죠 25일 날 저희 또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에이티니분들이 에이티니분들이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많은 위로를 해주시고 해서 제가 정말 침대에 호텔방 침대에서 계속 이제 프라이빙 메시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좋은 말 위로되는 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위로가 됐고 너가 괜찮아지면 와라 너가 괜찮아지면 돌아와라 라고 하셔가지고 마음을 잘 추스리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다음날에 바로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고 잘 드리고 왔고 뉴욕 공연이죠 27일 날 제 생일 다음 27일 날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제 눈 앞에서 직접적으로 생일을 축하해주신 게 처음이었는데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기억 소중한 기억이 또 하나 새로 생긴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이렇게 생일 한 달 정도까지는 지나진 않았지만 또 이렇게 약 4주 동안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생일을 축하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26일에도 위로해주시고 축하해주시는 모든 많은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가야 돼지는 있으니까 저희 멤버들의 4명은 다 컨디션 관리를 잘해서 내일 또 좋은 컨디션으로 무대를 한 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캡처 타임 오케이 뭐 할까요? 뭐 할까요? 하트? 뭐에 뭐에끝 안 할 거예요 하트 하트 말할게요 하트 하나 더 할까? 뭐 할까? 잠깐 좀 남자친구처럼 카페에 나와있는 남자친구처럼 별로면 어떡해 소재 자 하나 더 뭐 할까? 그럼 이제 넘기는... 아 뭐 아까 좋은 거 있나? 이거? 이거? 얘? 얘? 오케이 네 여러분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일찍부터 또 리허설 읽고 준비를 해서 컨디션 관리를 잘 하고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무대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30일날 컴백 하고요 이번 앨범 여러모로 팬분들이 진짜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제 생일 파티에 놀러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